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이에요. 자 제가 올해 3월달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지문을 분석하고 변형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육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디사이퍼 강좌를 또 소개하려고 이렇게 왔답니다. 자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 OT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번 육모는 중간에 여러분 중간고사가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빠른 학교는 6월 24일 정도부터 시작하고 느린 학교는 7월 초반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자로 선생님이 제작하고 여러분한테 배송 가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강좌 듣고 소화하고 배송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를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교환으로 들으시면 돼요. 단 교환이 A4 용지로 했을 때 45페이지 정도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력을 부모님 회사에서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강좌를 들으면 좋으냐. 첫 번째는 해당하는 교환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용 교재인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필기 내용을 받아줬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가 되었는지를 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한 문항 한 문항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100%. 강의 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가 녹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술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문이 변형되는 학교도 있어서 일부 서술형 문제는 지문을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픈할 때는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완강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덥겠죠. 이번에 모의고사 변형 강좌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3학년 거는 어려운 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1학년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구문들은 그 원리가 왜 그런지도 설명을 상세하게 강조해서 합니다. 저는 40분을 한 강의로 잡아가지고 3강 완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20분 즉 2시간 정도 투자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마련을 했고요. 번호는 20번부터 42번까지인데 중간에 25번부터 28번 실용문과 도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치 불일치는 빠집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내 범위와 겹친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만 여러분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 강좌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육모가 들어간 학교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산모 때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다라는 응원글에 선생님도 힘을 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 잘 여러분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이 이렇게 제공되는 게 어떤지도 같이 수강평에 남겨주시면 책으로 제작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교환으로 제공하는 게 나은지 그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지문 분석은 우리가 교재에서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 지문 분석은 수업에서 선생님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듣기 전에 꼭 해당하는 지문들 읽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모르는 것만 발췌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